그래도 2관문은 조금 치는 맛이 나, 그쵸? 1관문보다는 사멸 입장에서 1관은 조금 빡세, 뭔가 요령이 좀 더 생겨야 칠 듯, 1관은 더 많이 해봤던가, 아니면 뭔가 좀 아이고 와우 아 이게 왜 백이 아닌데, 형 이게 백이 아니면 뭐가 백이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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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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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카운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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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스 그래 나가 나가 어 십자가 그래 십자가 괜찮아 어 간 간 간 어 테스트 테스트 숨 쉬었으면 좋겠어 카운터 그냥 쳐버리고 이길게 찐모 아 찐모 안 터졌네 나 아드 빨았네 파이팅 가자 으아 감전만 조심하자 어 정리 좋다 역시 서머너 소서리스 광역기 정리 질이고요 암수 하나 세마리 까주고 어 감정 감사합니다 나이스 가보자 상부 와 나 어떡하지? 시장 없는데? 우와 버텼다 아 왜 절로 갔냐 쟤 아 나 죽겠다 안구나 다이 안구나 다이 안구나 다이 안구나 다이 밀어줘 아이 씨 죽었네 나이스 휴 허허허헣 동네에서 진짜 허허헣 아하 GG 아... 최선했다 떴냐? 크으으으으으으으! 쩍쩍쩍쩍쩍쩍!!! 밑. 찬리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! 1과는 가이스 아이 토오쥬 게이트 퍼스트 이즈어 에스더 포커싱 역 좀 맛있었다